여러분, 여름이 코앞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의욕이 따라지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번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며칠 만에 아, 그냥 적당히 가리면 되지. 누가 나를 본다고. 하며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중요한 약속이 생기거나 특별한 날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몇 킬로그램을 급히 빼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럴 때 딱 좋은 비밀무기가 바로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만 잘 골라도 마치 한 사이즈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옷만 잘 골랐을 뿐인데도 마법처럼 날씬해 보이는 한 사이즈 줄여주는 원피스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힘들지만 우리 손품 팔아서 물건 결제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잖아요. 내 체형에 맞는 원피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 A라인 원피스입니다. 복부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 중 하나죠. A라인 원피스는 허리부터 자연스럽게 퍼지는 디자인으로 복부를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A라인 디자인은 허리는 슬림해 보이게 하고 하체는 적절하게 커버해 주어 균형 잡힌 실루엣을 만들어주죠. A라인 원피스를 입으면 복부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자유롭고 편안한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A라인 원피스는 허리선이 강조되면서 아래로 갈수록 넓게 퍼지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플레어가 많이 들어간 디자인일수록 더욱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죠. 소재는 가벼운 면이나 린넨, 쉬폰 등이 적합하며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뚝이 신경 쓰이는 분들을 위한 퍼프 슬리브 원피스입니다. 팔뚝이 두껍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는 늘 그래요. 그럴 때는 퍼프 슬리브 원피스가 딱입니다. 슬리브는 옷의 소매를 말하는데요. 소매가 퍼프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어 팔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어깨를 강조해 전체적인 실루엣을 균형있게 만들어줍니다. 두꺼운 팔뚝 때문에 팔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하지만 퍼프 슬리브 원피스를 입으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활동이 편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기죠. 퍼프 슬리브는 어깨 부분이 부풀어오른 디자인으로 팔을 더 가늘고 길어 보이게 해주는데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퍼프가 들어가거나 소매 끝이 조여져 있어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 랩 원피스입니다. 랩 원피스는 몸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허리라인을 강조해주고 자연스럽게 엉덩이와 허벅지를 커버해줍니다. 이 디자인은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고 하체는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도와집니다. 또한 랩 디자인이라 허리를 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입을 수 있어 편안한 착용감도 느낄 수 있죠. 힙과 허벅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어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랩 원피스를 입으면 중앙이 아닌 옆 라인의 원피스 선으로 인해 체형이 슬림해 보이고 랩 원피스 자체가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실루엣 덕분에 여성스러운 매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습니다. 랩 원피스는 허리 부분을 감싸고 묶는 디자인으로 허리를 강조하고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죠. 옆으로 묶는 스트랩이 있어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소재는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레이온, 실크, 저지 원단 등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형을 커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맥시 원피스입니다. 맥시 원피스는 여성들 사이에 인기 있는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이 스타일은 그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특징으로 체형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도 동시에 키를 더 커 보이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맥시 원피스를 착용하면 체형에 대한 모든 걱정을 덜 수 있어요. 특히 길고 우아한 실루엣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산사합니다. 디자인의 특성상 허리가 살짝 들어가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더욱 날씬해 보이고 다양한 패턴과 컬러로 스타일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럴 패턴이나 줄무늬 디자인은 여름에 어울리며 단색 디자인은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런 점에서 맥시 원피스는 여러가지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체형에 따라 맥시 원피스를 선택할 때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분들은 너무 긴 맥시 원피스는 키를 더욱 짧아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적당한 길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리 부분이 너무 낮거나 높은 디자인은 체형에 비해 비대해 보일 수 있으니 허리라인의 적당한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맥시 원피스는 다양한 스타일과 소재로 제작되어 있으며 각종 패션 브랜드와 온라인 쇼핑몰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과 체형에 맞는 맥시 원피스를 찾아보고 여름 시즌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 보세요. 저는 왜 패션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필요해서 정보를 찾다 보니 여기저기 너무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누가 좀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면 안 되나? 메모장을 열어놓고 들으면서 정리하고 수정하고 하다 보니 아,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알겠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정리한 거 콘텐츠로 만들어 볼까?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저의 컨텐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패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패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저의 연령대에 맞추어 조금 더 쉽고 알아듣기 편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영상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 A라인 원피스 팔뚝이 신경 쓰이는 분들을 위한 퍼프 슬리브 원피스 엉덩이와 허벅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 랩 원피스 전체적으로 체형을 커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맥시 원피스였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본 패션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우리의 스타일을 패션으로 표현하고 자신감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옷이나 스타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고 좋은 정보 한가득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미 하셨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